우리의 빨간벌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화입니다 조은선입니다 네, 오만TV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아, 여기가 이 선수 씨 네 여기가 포토월인가 봐요 어디가요? 여기요 여기 아, 이거? 네 와아 지연아 보고싶죠? 네 보고싶어요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실거에요 나무야 나무는 뭐하고있니? 형은아 잘하고있지? 아 여기 너무 예쁜거 같아요 그죠? 지도로 보는 원망한 편견이 이렇게 되어있구요 아 여기가 오늘 오늘의 캐스트의 사진입니다 짜잔 사진이 사진이 저 여자는 없어 여기 엄청난데요? 야 이거 누구죠? 나도 이 여자 만나고싶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아 뭐야 이 남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나와가지고 작가님 감사합니다 보정 잘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찍었던 사진이 또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쁜거 같아요 역사상 역사상 가장 사랑받아온 작품 구석처럼 빛나는 스토리 오만가 편견 와우 찾아보세요 선생님 다하시방입니다 아우 모래도 멋있다 잘한다 다하시방입니다 다하시방입니다 다하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 리지방에 재인씨 앉아주세요 아니 리지가 안들어서 아 재인이 앉아있는거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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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에 있었구나 응 언니 어디갔다 왔지? 어? 나? 언니 심부름 갔다 하잖아 야 그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가 예쁘죠? 여기가 리지방이라고 합니다 리지방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여정이 된거 같네요 응? 한여정이 가 아니야 엄청 아름다운 재인입니다 리모 담당이죠 아름다운 방입니다 하하하하 자 이제 티켓 부스 이쪽으로 자 선생님 말해보세요 네 여기가 티켓 부스인거 같아요 네 아 리모 담당에도 어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네 지도도 있고 네 지도도 있고 네 하 여기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보니깐 색다른거 같다 응 음 여기서 티켓을 받고 네 어떻게 하는거에요? 선생님 해보세요 어 저 투어 찾으러 왔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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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객석이 많이 춥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여기 뭐죠 너무 예쁘네요 또 이렇게 멋있는 멋지다 작가님이 대단하다 이 사람 어딨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뭐지? 이거는 다하 시리즈 그런가? 너무 예쁘네요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라고 적혀있는 엘리자베스 여기 뒤에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이게 뭐야? 처음 보네 포토카드 그런 건가? 오! 가만있어봐 아 똑같은 사진이구나 예쁘다 이런 게 있었구나 불빛이 있는 곳에 비춰보면 다르네요 불빛이 있는 곳에 비춰보면 다르네요 어때요? 뭐가 달라요? 그냥 책 책도 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깨닫기도 전에 이미 사랑은 시작되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다 우와 우리 왜 이거 안 줘요? 책갈피인가 봐요 우와 아 우리 이거 주는 거 아닌가 봐 응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아 이 실링 스탬프라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 해봐 멋있게 이거 다하시가 편지 조지아나한테 편지 쓸대 그래 이거를 근데 이거를 녹여서 하는 건가? 그렇지 응?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거 내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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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녹여봐 어떻게 녹여? 어떻게 이렇게 녹여서 아니 아휴 아니지 이거를 여기에 녹여서 불로 이렇게 녹일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어 아 부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입으로 하면 녹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잘하면 돼 아 너무 예쁘네 문양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보여 우와 우와 저거 뭐야 어? 여기를 보다가 저기를 보니까 뭐지 저거? 야 저거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이게 아 여기 계신 분이 그려주신 거래요 다하씨랑 리즈를 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하 정말 멋집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 오만과 편견 보러 와주세요 분장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연습해야죠 이제 연습하고 재산께나 있는 독심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일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의 감정이나 의사는 알지 못한 채 그를 자기네 딸들 중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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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유 공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스 연습해야 돼요 여보 빨리빨리 연습해야 돼요 기다려 네 흐흐흐 자 아유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